반갑습니다. 주식 맛집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내용은 미중 패권 전쟁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살펴볼 건데요. 미중 패권 전쟁이 최근에 굉장히 핫한 이슈로 부각이 됐습니다. 이런 이슈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번 영상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슈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체크해 드릴 건데요. 화면 화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여시고 카메라를 토대로 해서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제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시면서 주식하시면서 도움받으실 수 있을 건데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로 주식 맛집 입력한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링크를 토대로 해서 채널 추가하시고 주식하시면서 도움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배터리 산업 어떤 영향을 받을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인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단 한 발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결의가 느껴지시는 걸 잘 아실 건데요. 과거를 돌아보면 석유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갈등이 있었다면 앞으로 적어도 50년은 첨단 기술 분야인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AI 분야에서 싸움이 일어나겠죠.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미국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역 갈등을 넘어서 기술 패권을 둘러싼 전면적인 양상에 돌입을 했죠.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악착같이 패권을 거머쥐려고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반도체는 원래 미국의 것이죠. 반도체가 미국의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 반도체의 패권을 쥔 나라가 미래에 패권을 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반도체의 패권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반도체는 미국의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서 중국의 굵기를 완전히 꺾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냉전 시대에 미국이 소련을 붕괴시킨 군사적 우위에 있었던 건 바로 반도체였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 간의 싸움에 있어서의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반도체가 미국의 것이라고 하는 생각 굳어져 있는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는 지정학적인 관점으로 살펴볼 겁니다. 미중 갈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유럽은요. 미국의 편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중국산 배터리 품질에 대한 신뢰감이 현저히 낮기 때문인데요. 중국 자체에 생산한 BYD 전기차 같은 경우에 유럽 전체 자동차 순위에 30위권 밖에 있으니까요. 유럽 사람들은 중국차 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못 믿어서 안 타는 건데요. 석유를 둘러싼 전쟁도 10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천단 기수를 두고 격돌하는 중인데 이 전쟁은 과거 사례를 통해 보면 쉽게 끝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패권 싸움에는 2등이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보고서를 살펴보시게 되면 중국이 유일한 경쟁자고요. 중국을 물리치는 게 미국의 대외 목표다. 이렇게 전략보고서에 나와 있을 정도니까요.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보고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그동안 계속 미국한테 요구했었던 일관된 정책은 고효율 관세를 낮춰달라고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바이든 정부로 넘어오고 있는 이 와중에도 역시나 일관된 고효율 관세를 낮춰달라고 하는데 관세는 거의 최악의 수준으로 중국을 몰아갔기에 변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변화는 없습니다. 화면 하단에 지금 나가고 있는 이 화면 하단에 보시게 되면 노란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고지가 되고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시고 대시게 되면 저희 채널을 추가할 수 있고요. 제 채널을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주식하시면서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해 주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샵 7715 주식 맛집 입력 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링크로 채널 추가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채널 추가하시는 방법을 토대로 해서 저의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주식하시면서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중국의 가장 심각한 내부적인 상황을 좀 먼저 살펴본 이후에 큰 그림으로 다시 넘어가 볼 건데요. 중국의 가장 심각한 사안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대1로 사업에 대한 부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내수 경기에 대한 부진이고요. 세 번째는 줄어들고 있는 소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투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내수 경기와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악순환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순환 사이클이 안 돌아가는 게 결정적인 이유인 거죠. 현재 중국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는데 굉장히 큰 내부적인 사항의 중요 요인으로 뽑히고 있는데요. 중국은 2008년 모기지 사태 때 약 한 800조 원 정도의 경기 부양 자금을 집어넣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자금이 부양으로 간 게 아니라 주식과 부동산으로 대부분 들어갔죠. 첫 번째 1대1로 사업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1대1로 사업이 굉장히 부실화되고 있는 얘기는 시장의 현재 이슈 중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의 가장 심각한 상황 중에 하나이고요. 첫 번째 1대1로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중국이 1대1로 사업으로 관련된 국가들에게 제공한 차고안이 약 한 1조 달러고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준 게 약 한 7천억 달러입니다. 이 1조 7천억 달러의 외환이 현재 모두 다 부실화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1대1로와 관련된 나라들 전부 하나도 빠짐 없이 외환위기의 늪에 빠져 있거나 외환위기의 직면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채권 갚을 길이 없겠죠. 1대1로 사업에 참여한 국가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아프리카에 이러한 나라들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파키스탄이라든지 스리랑카, 잠비아, 에콰도르, 레바논, 가나 같은 약 한 150여 개 국가들이 1대1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채권을 토대로 해서 이 나라에게 채권을 구워준 그 자금을 서방 국가들은 악마의 자금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중국의 배만 불리는 고금리 정책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악마의 자금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어가고 있는 내수경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의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내수경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은 특히 중국의 현재 지방정부의 토지 사용권을 매각을 해서 지방재정의 약 한 30%에서 40%를 충당해 왔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거의 이 채권이 팔리고 있지 않죠. 지방정부의 부채만 현재 약 한 60조 위안에 달하고 있는데요. 60조 위안 하나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한 일경 600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한 640조 원 되니까 굉장히 큰 그런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경 600조 원이 현재 붕괴될 그런 조짐에 놓여 있는 거죠. 지방정부가 이처럼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요. 채권 발행 주관사인 중국의 은행들이 연쇄 부도 사태를 맞을 수가 있죠. 이로 인해 중국 경기가 더 깊고 장기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경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이 파급력은 광범위할 거고요. 그동안 중국 수출에 힘입어 승승장구하던 대한민국 기업들 당분간 고전을 면치 못할 걸로 보고 있는 이유인 거죠. 만일 중국 관련되어 있는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해 드립니다. 지금 역시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제 채널 추가해 놓으시게 되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시면서 주식하는 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메시지 샵 3772 주식 맛집 입력하신 이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링크로 채널 추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줄어든 소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중국이 그동안 유동성을 공급하고 각종 정책 금리를 계속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 중국의 경제 급락을 하는데요. 경제 지표가 말해주듯이 효과는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작년 GDP 성장률을 토대로 해서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 그리고 4분기 GDP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 3분기 GDP 성장률은 약 3.9%고요. 2022년 4분기 GDP 성장률은 2.9%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올해 2023년 1분기 GDP 성장률은 4.5%가 나와주었고요. 2023년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은 아이러니하게도 6.3%로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섭니다. 통계에 있어서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데요. 이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을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봐 드리도록 할게요. 중국을 한마디로 세계의 공장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PPI 생산자 물가 지수를 토대로 해서 그동안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해와서 PPI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PPI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5.4%가 나왔습니다. 이 마이너스 5.4%는요. 84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약간 7년 만에 마이너스 5.4%를 기록했고요. 두 번째는 소비지표. 소비지표 역시 두 자릿수 20% 이상에 머물던 소비지표가 12.7%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동산 투자는 또 어떤가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증가율 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인데요. 마이너스 7.1%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 실업률. 중국의 16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청년 실업률은요. 올해 2023년 6월 기준으로 약한 21%까지 실업률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6월 달 수출을 보게 되면요. 전년 대비해서 12.4% 감소했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7월 수출 지표를 잠깐 살펴봤더니요. 14.5%까지 감소했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 수출 감소입니다. 1년 전에 비해 두 자릿수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GDP가 거꾸로 성장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이 지표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지표가 아닐 거다라고 하는 의구심. 저만 드는 걸까요? 중국에서 작년 10월 전후로 해서 코로나19가 급속히 다시금 확산되고 있어서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이 바로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 중국에서 이 돼지고기 가격이 9개월 만에 41% 반절반토막 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은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 하락을 맞는 디플레이션의 직면에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맞는 듯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줄어들고 있는 투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 줄어들고 있는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중국 정부가 재정지원, 그리고 세제지원, 금융지원을 토대로 해서 육성한 산업들이 무너지고 있거나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산업과 배터리 산업, 그리고 전기차 산업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중에 전기차는요. 내수 부진과 보조금 중단으로 신생 전기회사들은 약 한 90%가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뉴스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중국 당국이 2023년을 중국 투자의 해로 선포를 했지만 작년 대비해서 올해 외국인의 직접 투자는 5분의 1 토막 수준으로 추락합니다. 더욱이 중국이 소위 방첩법이라고 하는 부분들, 반간첩법이죠. 이 방첩법을 강화함으로써 외국인들의 일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조차 스파이로 오인당할까 우려하는 그러한 지경에 와 있기 때문에요. 이런 4가지 사항과 맞물려서 환율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존재하고요. 특히나 시진핑 리스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진핑 리스크로 인해서 중국 내 부자들과 외국인들 중심으로 환차선을 피하기 위해 탈중국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중국 경제가 그 바람에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중국 경제가 무너진 배경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시진핑 체제의 3대 악재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갑작스럽게 경제가 무너진 배경은요. 작년 10월에 있었던 공산당 대회 이후부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진핑 체제로의 큰 변화는요. 개방 경제와 시장 경제 체제를 폐쇄 경제와 계획 경제로 선회한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시진핑 체제의 3대 악재를 뽑는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요. 미중 갈등의 심화입니다. 트럼프 체제에서 지금 바이든 정부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중 갈등의 심화는 계속 더욱 더 악화 일로를 겪고 있죠. 두 번째 악재는요. 세뇌에 당하고 있는 애국주의인데요. 이 애국주의라고 하는 표현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어서 제가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의 측근들로 당 모든 주요 공직자들이 대거 등용이 됐고요. 반기를 좀 들었다라고 하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를 정도로 좌천이 되는 게 현재 미국의 경제 정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수출 지향 성장성에서 소비주도 발전 전략으로의 전환인 거죠. 수출을 내비두고 내수 진작을 토대로 한 소비주도 발전 이 부분 또한 중국의 아킬리스건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중국이 무너진 배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작년 10월 공산당 대회가 있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악재를 토대로 해서 현재 이것만 있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투자 환경의 악화도 중국의 심각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고임금 더 이상 중국은 저렴한 임금의 국가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베이징을 토대로 해서 베이징 주변에 있는 공장들은 대한민국 공장들의 평균 임금에 현재는 약 90% 이상 올라와 있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요. 또한 강도 높은 규제가 현재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고 높은 세율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현재 중국을 이탈하고 있는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중국 기업들조차 중국의 국적을 벌이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중국 기업의 본사를 해외로 이전시키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얼마나 시장이 안 좋으면 중국 자국 기업들조차 국적을 벌이고 해외로 본사를 이전할까요? 패권 경쟁과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무역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제1 수출국이었던 중국은 기술 경쟁국이 됐지만요. 경제가 급격히 현재 무너지고 있죠. 이로 인해 세계 경제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흑자내던 시대 이제는 끝났다고 볼 수 있고요. 중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고성장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연 3% 또는 4% 내외의 성장에 머물면서 일본식 잃어버린 30년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우려스러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배터리 산업의 영향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중국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중국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의 선택은 과연 어디까지 진행이 될 건지 공존을 할 거냐 아니면 사생결단을 낼 거냐라고 하는 이 키는 미국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언제까지 중국에 대해서 참아줄까요? 이번 미중 패권 경쟁은 더 이상 취혈 없이 상대를 존중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결론이 나야 되겠죠. 또한 다음 시간에는 위기에 대한민국이 처한 반도체 산업과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건데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대한민국이 처해 있고 미중 패권 전쟁을 토대로 해서 중국의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과연 앞으로 이 반도체와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다음 시간도 여러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건데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제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든 강의 풀 버전으로 보시면서 주식할 때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3772로 주식 맛집 입력하신 이후에 문자 주시면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 받으신 링크로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의 배터리 산업과 배터리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반도체 산업과 배터리 산업에 대한 어떤 영향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봐 드렸고요. 주식 맛집 저는 조진표 전문가였고 다음 이 시간에 영상 다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